저는 내국인, 우리나라 국민 제외하고는 내국인은 입국 제안을 하자고 적극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. 지난주부터. 지금 7천 명 중에 그런 거에 대한 반론은 정부 당국에서는 90%가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10%밖에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주장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7천 명 중에 20 내지 30%가 외국인입니다. 점차 외국인이 느는 추세예요.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이 입국 제안도 안 하고 한국이 검사도 공항에서 빨리 해주고 또 무료 치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한국이 방역 잘하는 안전한 나라로 지금 알려지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.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입국 제안을 하는데 한국이 안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 더 유입이 되는 지금 정확하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전국,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여러 곳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외국인을 차별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. 중요한 거는 코로나19로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발생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방책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죠. 현장에 있는 방역요원이나 공항의 방역요원, 의료진들이 다 지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왜 국력도 낭비하고 의료진 방역요원 소진하면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까지 다 받아서 치료해야 되는지 참 동의하기 어렵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차별하자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.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하자라는 좋은 선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재난에 빠지고 위험에 더 빠트리는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지금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만 내국인들은 교포들이나 많은 유학생들은 당연히 모국에서 품어서 안전하게 치료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긴 한데 지금 이 숫자가 늘고 이 자가격리가 누적이 되면 기가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까? 자가격리자 수가 지금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7천명이 들어오면 적어도 7천명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게 매일 되면 일주일이면 7만 명입니다. 시설격리도 있겠죠. 시설격리 원하는 시설격리. 그러니까 사실은 자가격리자 중에 안 지켜서 가족관의 전파라든지 지역사회 전파의 리스크는 계속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죠. 제가 논의 얘기하지만 안복을 멀리 보고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걸어진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항상 늦습니다. 검토해보겠다, 고려해보겠다, 숙고 중이다.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스피드입니다. 과감해야 되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걸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이고 준비가 잘 돼 있을 걸로 봤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허당인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? 심지어 그렇게까지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현재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사실 대구, 경북에서 꼭 잘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. 대구, 경북에서 환자가 7,000명 이상 생기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그런 뼈아픈 실패의 전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해야 된다. 지금 계속 오히려 느는 상황이거든요. 저는 사실은 내국인, 내국의 유학생 교포들 들어오고 나면 줄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은 좀 우려스럽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